자 요번에 영화 프로그램에 새로 들어가셨어요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신성록 씨와 호흡을 맞췄던데요. 네. 아니 이거를 제가 어디서 봤냐면 이게 그 상암동에 있는 그쪽 계열이잖아요. 맞아요. 영화 채널. 거기 많이 나오죠.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엘리베이터 타고 중계하러 그 채널에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윤태지 넣어서 놀랐습니다. 잘 맞았습니까 호흡이? 지금 한 두 번 정도 촬영을 했는데요. 근데 둘 다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점차 친해지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신성록 때 배성재 하나 둘 셋. 배성재! 아니 6년을 봤는데. 매주할 거예요? 영화 취향이 어떤지 궁금하네요. 윤태지 씨 영화는 어떤 거 좋아하세요? 저는 근데 아시겠지만 공포 빼고는 다 잘 봅니다. 그렇게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봐요. 외국 것도 잘 보시고? 그럼요. 유지희 씨랑 다르게? 네. 쇄국 정책 없다? 없다 없다. 해외 것도 잘 보시고? 네. 전 오픈마인드입니다. 드라마랑 영화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? 저는 영화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조금 더 다양성이 많은 것 같아서. 잔인한 것도 좀 보시나요? 잔인한 거 오히려 봅니다. 무서운 거 못 보고? 네. 무서운 거. 귀신 나오는 거. 귀신을 못 보고 잔인한 건 진짜 봐요. 그러면은 영화를 이제 영화관에 가서 보는 스타일이세요? 아니면 집에서 좀 이렇게 보는 스타일이세요? 영화 이제 코로나 전에는 영화관에서 꼬박꼬박 챙겨봤었고 그 뭐 이후에는 계속 땡플릭스나 이런 곳에서 챙겨봤죠. 집관. 네. 만약에 이제 우생순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. 네? 네. 우생순처럼 여자 축구 영화가 생겨서 윤태진한테 섭외가 왔다. 뭐로 나오죠? 네? 매니저 막 이런 걸로 나오나요? 아니 그냥 울음캐. 아 가능. 울음캐. 감독이 죄송한데 지금 더 억울하게 울어주세요. 가능? 아 연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. 어쨌든 네. 만약에. 모드리춘 역으로 봐가지고. 모드리춘. 조율도 하고. 그다음에 이제 울고. 분노하고. 그거 가능? 네. 가능 가능. 어깨깡패역. 어깨싸움하고 막. 가능 가능. 그렇군요. 자 아무튼. 생생미춘정보통님. 네. 영화 프로그램을 맡게 된 윤태진이 선택이 궁금합니다. 범죄도시2에서 더 끌리는 캐릭터는 마동석 대 손석구. 저는 이걸 안 봐서 스폰하지 마시고. 마동석 캐릭터냐 손석구 캐릭터냐. 하나 둘 셋. 손석구. 아 그래요? 네. 아 손석구씨. 네. 왜왜왜. 너무 멋있어요. 어. 제 요즘 정말 빠졌습니다. 아 요즘 손석구씨한테 빠졌다. 완전. 추앙하고 있습니다. 어 그래요? 네. 요즘 완전 지금 손석구씨가 아. 최고요 최고. 탑급이 되신 것 같아요. 보면은. 최고예요. 그 OTT에도 손석구씨. 맞아요. 드라마도 나오고. 그리고 또 그전에 DP도 있었고. 요즘 대세입니다. 자. 추앙까지 한다고 하신 분. 추앙합니다. 자 0999님. 안정환 감독님한테 축구 배운 영상이 백만 조회수가 넘어갔습니다. 이게 안정환 효과일까요? 윤태진 효과일까요? 어. 완전하게 안정환 감독님 때문만은 아니지 않나요? 아. 내 덕이 꽤 있다. 제 질문도 조금 있지 않나요? 음. 아니 왜냐면 안느님의 영상이 다 백만을 넘진 않았거든요. 올라온 영상을 제가 봤는데. 하지만 내가 나감으로써 퍼졌다. 퍼졌다기보다. 저의 지분도 살짝 있지 않나? 음. 물음표 물음표. 그래요? 느낌표 아니고 있지 않을까? 이렇게 물음표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